여기는 신림녀에 있는 투룸 전세고요 가격은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축이니까 깔끔하고 지금 손님들하고 보는 거라서 줄자까지 치수 제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전세 가격은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본 것 중에는 제일 낮죠? 네 지금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작은 방은 그냥 옷방 정도로 써야 될 것 같고 옵션은 다 들어갈 겁니다 세탁실 따로 있고 거실하고 방 하나 크고 방 하나만 좀 작은 편인 것 같아요 방 하나만 침대에 하나 딱 넣으면 끝날 것 같은 사이즈 나머지는 다 상단 사이즈 가 utmost 가 Total That's 관 learner richt 가load 상단 그 말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